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판결문 전문을 분석해 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아주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Sunday Journal USA에 나온 판결문 전문 1을 보면 여기입니다. 판결문 전문 1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쭉 읽어 나가보면 사건 전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분들이 결혼 생활에 어떻게 됐느냐 왜 이혼을 하게 됐냐 김희영이란 동거인을 언제 만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있게 판결문을 읽어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앞부분입니다. 1988년에 이런 결혼을 하고 1989년에 큰 딸을 놓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둘째 딸을 놓고 1991년에 1995년에 막내 아들이 나온 겁니다. 최인근 씨. 최근에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건강한 젊은 청년으로 컸더구먼요. 1995년 이 아들이 병고가 아주 심했죠. 지금은 다행히 아주 건강하게 커 가지고 제가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면 이분이 아마 소아 아동 소아 당뇨를 알았을 겁니다. 최인근 씨가. 소아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이 노소용 씨가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1995년. 그러니까 발병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 는데 소아. 그게 뭐 1995년부터 아이가 좀 건강해질 때까지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 건 1995년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피고는 아들의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에 건강관리에 전념했다. 거의 목숨 걸고 이런 병원에서 이렇게 애를 살리기 위해서 노소용 관장이 그냥 전부를 바친 겁니다. 1995년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몇 년도에 여러분들 그것이 소아 당뇨라고 생각합니다.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이야기죠. 그 인터뷰도 보게 되면 가장 서울대 병동에서 낮은 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하나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보통 분들은 그냥 넘어갔겠지만 저는 예리하게 봤거든요. 막내가 1995년에 낳았구나. 이 문장이 있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사업을 하고 피고는 아이의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에 건강관리에 전념했다. 한 문장이지만 목숨 걸고 애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낳았던 것. 그게 199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그냥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애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만났네요. 최태원 씨가 동거인을. 2006년에 만난 것. 2006년에 만나고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2007년에 여러분들 보스톤에 있던 세 자녀를 방문해 가지고 자신은 행복하지 않고 이제 가정을 떠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노소영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게 2007년 8월 무렵입니다. 그게 2006년에 만났고 2007년이니까. 그리고 2007년에 여러분들 이렇게 통보하고 2008년 또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희영은 2008년 6월 13일 미국 뉴저지 법인의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18일 날 이혼 판결을 받았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2008년 1월에 김희영은 sk건슬로부터 반포 2차 아파트를 1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2년 뒤에 sk 계열사의 대파라스 24억에 매도해서 8억 5천만 원의 전매 차익을 얻기도 했다. 계열사 한번 직접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 눈에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들입니다. 2006년에 만나고 2007년에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노소영 관장한테 이혼하겠다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2008년 또에 김희영 씨가 이혼소송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들 남편하고 이혼하고 2008년에 여러분들 아파트의 매매 차익을 누리도록 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보는 것하고 판결문을 보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네요. 2009년 초경부터 이미 부정행위를 하는 관계가 있었고 이거는 2009년인지 그 훨씬 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판사님들은 2009년 초부터 했는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 아파트도 사도록 해 주고 한 거죠. 그리고 2008년 또 이혼소송에 들어간 거고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2009년부터 이제 각방 생활을 시작하고 피고는 2009년 5월경 노소영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2009년 5월에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유방암 경과 간찰 도중인 2011년 4월에 림퍼절 전이 판정을 받았다. 전이가 된 거죠. 한국의 의술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 이런 보시죠. 2009년 2011년 그러니까 아들이 2009년에 나가지고 한 10년 전 죽기 살구로 애를 살리기 위해서 뛰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방암이 걸린 겁니다. 그걸 절제 수술하고 그 과정에서 림퍼절 전이 판정을 2011년에 받은 겁니다. 같은 해 2011년 홍콩에서 김희영 씨하고 김희영 씨 어머니하고 김희영 씨하고 사이에 낳은 딸아이에 관해서 그걸 사진을 보고 노소영 관장이 따집니다. 이게 2011년 7월 무렵에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김희영과 김희영의 부모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노소영 씨는 2011년 7월경 최태원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원고 김희영 최아무개 김희영의 부모가 여행자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원고에게 이들이 누구냐고 묻자 최태원은 어떤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김희영과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혼혜자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어마어마하게 아플 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뭐 살다가 또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고 아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나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나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너무나 파렴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열받은 건 너무 파렴치하다는 겁니다. 판사가 어마어마하게 열받은 것 같아요. 판사님이 어이없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11년에 나가는 겁니다. 2011년 9월 10일 날 일방조로 가출한 후에 회사 사옥 집무실 등에 숙식하면서 피고와 별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조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5년 2995년 노소영 막내 출산 이후에 소아당뇨 치유 점렴. 그럼 이게 한 10년대에서 한 10살이나 이때까지. 2006년 채태원 김희영 만남. 2007년 8월 채태원 보스톤 거주 가족을 방문해서 이혼 요구. 2008년 1월 김희영 SK건소 반포암파트 매입. 15억 5천. 2010년 3월 김희영 SK그룹 싱가포르 자회사 24억 메가. 시시자액 8억 5천. 2008년 6월부터 8일 사이에 김희영 전남편 이혼소송 판결. 2010년 김희영 자녀 출산. 2009년 5월 노소영 유방암 판정 및 수술. 2011년 4월 림퍼전이 판정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 나오는 겁니다. 사건을 착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평전 같은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인물 평전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연대기 순으로 딱 정리해보면 전체 모습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파렴치한 거예요. 판사가 그 점을 본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제가 특별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판사가 여러분들 즉시한 내용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습니다. 채태원 회장이 김희영의 이혼에 간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노소영 측은 채태원 회장이 관여해서 동거인인 김희영 씨의 이혼소송을 하도록 하고 이혼을 하게 만들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판사는 이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채태원 씨가 김희영의 이혼에 관여해서 계획해 가지고 이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태원 회장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김희영의 이혼에 관여한 부분에 대한 정언을 전부가 다 맹백한 거짓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여러분들 판결문을 전체 읽어보게 되면 판사가 채태원이라는 사람이 한 법정 정언의 전부를 다 거짓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 감옥에 있던 2013년 11월 24일 날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잡힐 편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달 반 정도 뒤에 아이들한테 보낸 2014년 1월 7일자 잡힐 편지 거기에 그냥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 편지를 쓰지 않았으면 조금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감옥에서 선물 거래하고 관련한 돈 빼돌려가지고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잡힐 편지를 썼던 것이 결정적으로 이번에 정거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 편지 2013년 11월 24일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잡힐 편지 정거물을 제4호점 대부분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판사들이 뭐죠. 한 3년간 때리 판 것 같아요. 김시철 판사라는 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이러면 늘 법리하고 정거물을 다 채택했는지. 2014년 1월 7일자 장녀 최윤정에게 보낸 편지. 이 두 개가 정거물을 제6호점 두 개가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냥 재판부를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편지의 기재의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2013년 11일자 잡힐 편지의 기재의 내용에 따라 그게 돼 있는 겁니다. 최태훈 자장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최태훈의 계획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에 김희영이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2008년 6월 이전부터 김희영과 이미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러면 재판부가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태훈과 김희영 사이 부정행위 시점 내지 양상도에 관하여 최태훈은 2008년 6월 무렵에 이루어진 김희영 이혼 과정에 실제 개입한 바가 없고 최태훈과 김희영은 2009년 초무렵부터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최태훈의 이 사건 1심 혹은 2심 주장 부분이 명백한 거짓말이 해당하게 된다. 여기서 명백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부는 최태훈 당신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희영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동거인 김희영이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은 1심 판결의 법정 정원이나 2심 판결의 법정 정원에서 와 가지고 자기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2006년에 만난 것이 아니라 2009년에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맹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태훈의 이 사건 1심 내지 2법원까지의 주장 부분이 맹백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맹백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물 때문에 완전히 그냥 들이 잡힌 겁니다. 판사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정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두 통의 이런 편지 감옥 속에서 쓴 편지인데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쓴 편지를 김시철 재판장하고 나머지 부장판사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까 심사숙고해 가지고 쓴 편지라고 보는 겁니다. 노소영 관장한테 2013년 1월 11월 24일에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타격을 간 다음에 한 달 반 사이에 2024년도 1월 17일자에 장려한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걸 다 기획을 했다는 거죠. 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밀하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4일 노소영 관장에 보낸 잡힐 편지 내용에 관하여 최태원이 이 사건 수송에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태원이 2013년 11월 24일 날 노소영 관장에 보낸 잡힐 편지를 통하여 노소영 관장에게 최태원과 김영사의 부정액이 시점 내지 양상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맹백한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맹백한 거짓말 맹백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여러분들 판결물 보다가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와 판사들도 이렇게 냉정하게 이런 판결물을 쓸 건데 맹백한 거짓말 이렇게 계속 쓰구나. 여기 보시면 지금 벌써 여러분들 두 번 나온 겁니다. 이 짧은 여러분들 단락 안에서 두 번 맹백한 거짓말이 재판부의 판결문에 두 번 나온 겁니다. 최태원 씨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한 겁니다. 2006년에 만난 게 아니고 2009년에 만났고 2009년에 만났기 때문에 2008년에 김희영 동거인이 전 남편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출기차게 주장한 겁니다. 1심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2심에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1심은 그냥 쏘길 수 있는데 2심에서 그냥 단박에 걸려든 겁니다. 아니 편지에서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2013년 11월 24일자 편지하고 자식들의 보낸 2014년 1월 7일자 편지해서 당신이 계획해 가지고 김희영 씨 함께 여러분들 이혼하라고 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맹백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판사들한테서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최태원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위자료 산정 등 판당에 중요한 근거이 되는 사정에 관한 전면적인 허위 주장을 한과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맹백한 거짓 전면적인 허위 주장 아니 여기 혹시 방송 보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면 이런 표현이 흔한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 전면적인 허위 주장 제가 웬만했으면 여러분들 이걸 다루지 않을 건데 이거는 진짜 참 도대체 판사들이 이 사건을 추력하면서 얼마나 열을 받았기에 전면적인 허위 주장한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은 2017년 고단 1심입니다. 2018년 8월 12일자 14일자 법원 정인신문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하였다는 것이거나 허위 진술 수십 년간 혼인생활 하여 온 배우자인 노소영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의 맹백한 거짓말 하였고 맹백한 거짓말이 또 나온 겁니다. 이러한 맹백한 허위의 의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채태훈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채태훈은 2012년경 혼혜자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찬양한 자녀들에게 그런 소문은 헛소문이라고 이렇게 맹백히 거짓말했다. 맹백히 거짓말 전면적 허위 주장. 채태훈 회장 측에서 이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바닥까지 까발빈 겁니다. 그냥 덮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판결문을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건 너무 파렴치하다는 겁니다. 살다가 감정이 바뀌어 가지고 헤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여러분들 파렴치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도 글을 오랫동안 써봤는데 냉정한 그런 판사들이 맹백한 거짓말 전면적인 허위 주장 채태훈의 주장이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근본적. 여러분 대개 신문들은 대부분 다 덮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여러분들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이 좀 괜찮아 이죠. 이렇게 암을 겪고 그냥 힘든 상황 애가 여러분들 소화당뇨가 돼서 힘든 상황 그런 걸 다 겪었는데 좀 남 이목도 생각해 가지고 부드럽게 이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판결문을 보고 저는 참 놀랬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